갑시다 어 투미드죠? 투미든데 어 가봅시다 어 충분히 잡겠죠 이거? 어 플라스크는 얼마든지 써도 돼요 자 스킬 P 모아서 뿅 써주고요 어 못잡을 수가 없는데 어 나 플라스크 안쓰고 있었지? 한 번 더 쓰고 오케이 죽었죠? 이대로 이걸 때리면 잡았죠? 오케이 이 스킬 하나 더 찍고요 어 투미드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괜찮아 어 잡았어 너 내가 너 잡았어 죽어도 너를 잡을 수 있거든? 오케이 여기서 전멸 쓰고요 이러면 잡았죠 이거? 얘도 잡을 수 있겠는데? 왜냐? 얜 만화가 없어요 지금 어 그걸 생각을 해야돼 자 보호막 쓰고요 기 모았다가 때립니다 이거 잡았죠 이거? 얘 나 잡을 수 없어 왜냐? 넌 만화가 없거든 넌 만화가 없어서 내가 잡았어 야 굳이 니가 잡을 필요가 있었냐? 문제있죠 이거? 아무튼 잡았어요 상대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잡아야겠어 그리고 궁극기 배웠기 때문에 이거 바로 홈런입니다 홈런 안되네? 어 안되죠? 우와 와우 어마어마한데? 어? 좋아요 간단하죠? 이렇게 뭐 굳이 뭐 이렇게 궁극기로 어? 어? 이거 뭐냐 너 미드 갑니다 미드 얘네가 빨리 부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그냥 라인전 빨리 끝내서 어? 어? 한타를 열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? 그럼 뭐다? 달립니다 어? 달려요 일단 갱플은 잡았어 어? 얘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죠? 오케이 어? Q선망이 때문에 Q가 굉장히 세요 어? 이런 모도죠? 어?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어? 롤은 이게 컴퓨터랑 싸우는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?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이죠? 여기서 한 대 딱 쳐주면은 집을 못가 여기서 기분 나빠져 또 기분 나쁘죠? 좋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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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거 1 되잖아요? 그럼 통 깨면은 내가 돈먹지? 그렇지 너는 내가 니는 성급해서 이걸 빨리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터뜨리게 된거고 이걸 또 먹고 내가 어? CS 고맙다 하고 한 대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뿅! 가면은 딜 들어가죠? 어? 기분 나쁘죠 여기서 보호막 하나 생기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어? 여기서 또 기분 또 나쁘게 해줘야됩니다 여기서 똥! 어? 안 나쁘니? 어? 이렇게 Q 데미지를 그냥 W 스킬로 씹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? 지금 갱플랭크가 잘 큰게 아니겠는데 이렇게 피해주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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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나쁘죠? 벌써 기분 엄청나빠요 지금 음 여기서 달립니다 달려요 어?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? 구직을 박는게 아니라 도착하면서 쿵 찍는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잡아버리는 겁니다 어? 그냥 잡아버리는거야 음 그리고 갱플랭크랑 붙어서 싸우면 이겨요 어? 붙어서 싸우면 이깁니다 어? 얘가 올 줄은 몰랐죠? 어? 얘가 올 줄은 몰랐어 그냥 생각을 못한거야 그쵸? 어? 하지만 어? 침착하게 하면 잡아요 왜냐? 점화 점화 걸어놨죠? 한 대만 때려도 잡아 한 대를 못 때려버리네 이제 갑니다 음 자 여기 버프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확 들어가죠? 훅 들어갑니다 여기서 커브 잘해야 돼요 커브를 잘 해가지고 박아버리기 어림없죠? 오케이 엄청 셉니다 진짜로 어? 넌 죽을 때 이즈가 저기 저렇게 있는데 이거 뒤에서 돌아가면은 다 잡습니다 다 잡아요 이게 오케이 이건 뭐다? 이제 서랩 나옵니다 이제 뒤에서 잘 들어가야겠죠? 이렇게 땅 박으면은 오케이 어? 오케이 뭐랑 써버리죠? 어? 야 트리플 킬 해버리네 이거를 트리플 내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그건 너가 잡고 워윅은 제가 잡습니다 워윅은 정확히 여기 이쪽 동선 타요 음 아니면 쫄아가지고 이쪽 동선을 타는데 오케이 역시 여전하 확실하죠 역시 음 트리 아잇 와 지디건네 쟤 뭐냐 야 지딘다 들어가버리죠 그냥 음 안 아파 안 아파 아 아픈데? 개아픈 야 뭐냐니? 잡아버리죠 그냥 잡으면 돼 뭐 그냥 겁먹을 거 없 야 넌 또 뭐냐 넌 달랭니다 뛰어요 어차피 비전이동 쓰는 거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 넌 이제 무한 슬로우에 빠져있는 거야 어 어 어 이거 잡았어 이거 못 잡을 수가 없죠 뿅 오케이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살 수 있어요 어 무빙을 잘 하 리메이크 된 갱플은 라인 푸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잡아줘야 됩니다 한번 꿍해주죠 꿍했죠 하고 오 야 빠르다 오 야 좀 빠르다 어 죽었죠 근데 어 죽었어 좋았어 좋았어 녹아버리죠 그냥 좋았어 더 마른 영상은 저 테스트온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맞죠 이거다 이거다 공지를 빼기 늦었어요 늦었어 빼기 늦었는데 내가 더 늦은 것 같다 어 어 늦었는데 나 나 늦었다 어 늦었다 어 늦었어 늦었죠 여기서 중요해요 심리 싸움입니다 이거 심리 싸움이에요 내 일로 갔을 것 같지 하지만 난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일로 나오면 살았죠 우와 이걸 깼네 야 이걸 알아 너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너 침착합니다 어 침착하고 어 하면 돼요 어 하고요 오케이 우리는 떠올리보라고 하죠 야 이거 야 이거 산다 야 이거 살았다 야야야야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이렇게 피해주고 야 성미 진신한데 이거 어 몰라 이거 할 수 있어 야 이거 빼겠다 어 이거 빼고 있는데 어 리신이랑 우디르가 올 것 같은 느낌이